자, 세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준비! 보여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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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선배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현이 형 아니야, 현이 형 아니야. 현이 형 아니야. 형 이제 방송인이야. 아니, 약간 계란후라이 느낌인데. 재밌다, 한 번 더 해. 형, 왼발이에요? 나 지금 무릎 안 좋아서. 형, 그럼 들어가 계세요. 무릎이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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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그래? 아니, 오늘 들어가겠다. 살살해. 자,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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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네. 햄슬이 쎈가 보다. 햄슬 쎄다. 쎄다, 쎄다, 쎄다. 왼발 괜찮아. 이렇게 해서 연세대가 1등이고 우리 축코치님이랑 붙어볼 수 있는 영광을 또 가져올. 지금 이게 왼발 자리가 아닌가, 혹시. 오케이. 알았어. 영광입니다. 아휴. 그러면. 형, 진짜 영광이다. 언제 이렇게 한 번. 그렇다. 아, 또 왼발에 맞춰주시네, 우리 축코치님이. 우와. 이거 내가 이기면 내가 10마리 먹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먹는 거야, 우리가. 한 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아니, 한 판 하면 돼. 자, 준비! 주성 화이팅! 화이팅! 시작! 보갑 잡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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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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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첫 판은 우리 연세가 또 가져가고. 쎄다, 쎄다. 와, 쎄다. 와, 쎄다. 여기서 내가 이기면 되는 거지. 네, 이기면 돼요. 너 방송이라는 거 알지? 아, 아, 대박. 자, 어우, 팽팽하네. 자. 팔 힘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알았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 끝났다, 이제. 준비! 시작! 우와! 박수완 오 Ordaat M gathered Y 윯터 Y 우와ressen 우와! 플레이트ree Look! 에이! efficient! 유효 진짜 센가 봐. 수가이 세다. 먼저, 먼저, 먼저! 밑에 형! 밑에 형! 밑에 형! 밑에 형! 밑에 형! 밑에 형! 진짜 센가 봐! 수현이 세다! 연기 못 가졌다! 이게 약간 결승 느낌이었어! 결승다운 결승이었다! 연대 주장 이제 하복지 아프지? 두피터 가자! 입 빠졌다, 입 빠졌다! 연대 지금 쩔뚝거리는 거 아니지? 아, 입 빠졌다, 입 빠졌다! 자, 우리 조수현 선수가 치킨 10마리 획득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